안녕하세요. 안동시에 거주하시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께 주간동안 따뜻한 돌봄과 안전한 보호, 어르신의 불편하신 몸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식사도움, 이동도움, 목욕서비스 등의 장기요양 서비스 도움을 제공해드리는 안동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저희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낮 동안 어르신을 안전하게 보호해드리면서 치매 및 여가 등 다양한 어르신 프로그램과 실버체조, 걷기, 팔다리 근력 강화 등의 기능회복 훈련과 시설에서 직접 조리하는 맛있는 영양식사 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을 계속 유지 관리해드림으로써 어르신께서 요양원에 가시지 않고도 계속적으로 자택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여건과 상태를 유지시켜드리는 것을 목표로 어르신 돌봄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장기요양기관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안동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에서는 어르신께서 남아있는 인생의 노후시간 동안 저희 센터를 통해 건강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어르신께 웃음과 편안함을 드리는 것에 늘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안동시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았지만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자택에서의 생활을 유지하시면서 낙동안 안정적인 보호와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신 어르신과 보호자분이 계시다면 저희 안동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를 통해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